연기의 시인 신아교씨와 함께합니다 신아교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아교입니다 네 저희 여기 주주분들이 엄청 기다리셔가지고 보라 보시고 한 번만 인사 더 부탁드려요 네 우리 9201님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하균님의 용안과 행복한 럭키 주디의 모습 동시에 보려고 보는 라디오 틀었습니다 주디 라디오 하기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선배님 저는 아 언젠가 내가 선배님이랑 한 작품에서 같이 연기하고 호흡을 나눌 수 있는 그날까지 아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뭐랄까 뭔가 허공에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외치듯이 계속 이렇게 인터뷰에서 아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다 팬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로도 이렇게 빨리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막 인터뷰에서 선배님 팬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때마다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셨나요? 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여러 번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선배님의 귀에 다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고 이거 선배님이 꼭 알게 해야지 이런 사실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때 진심으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을 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선배님한테 조금 뭔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잘 못했었거든요 부담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아 선배님이 드디어 나와주시는 게 저로서는 선배님도 부담인데 아 그로 인해서 제가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 너무 고맙죠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사실 부채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정현님께서 작품 나온다는 소식 들리면은 꼭 챙겨보는 배우가 바로 신하균 배우거든요 아니 홍보 이슈도 없는데 라디오에 출연하시다니 이거 우리 주디의 성덕회를 위한 행차이신가요? 주디의 칭찬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오신 하균 씨 너무너무 반가워요 주디 성공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마지못해 나와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뵙고 말씀도 좀 나누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드라마 끝나고 제가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인사드릴 겸사겸사로다가 네 아니 제가 12시엔 주현영 제작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기사도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정말 다 이게 선배님이 다 보실 줄은 모르고 했던 말들이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갔어요 주현영 신하균 사심 섭외하고파 이 악물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낼 자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또 주현영 신하균 선배님이 출연하신다면 칭찬 감옥에 가둘 것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정말 사실 이렇게 이뤄질지 모르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셔야죠 아 맞아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 칭찬 감옥에 또 이렇게 철컹철컹 가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DH님께서 학연 배우님 옷 직접 고르셨나요? 모자가 메론빵 같아서 맛있어 보여요 라고 이렇게 머금지스럽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뭐 제 옷이고요 제가 직접 골랐고 이게 멜론 색깔이 아니라 겨자색 같은 것 같아요 겨자색 빵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빵 같은 느낌이긴 한데 선배님 근데 늘 예능이나 이렇게 또 출연하실 때 사복을 좀 많이 입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라디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라 조금 신경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날씨와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직접 고르시는 걸 보면은 선배님 약간 사복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봤을 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막 있습니다 우리 양다 형님께서 오빠 저 오빠 보려고 SBS 라디오 가입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선배님 나오신다고 해서 이 SBS 고릴라를 좀 까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12시는 주연이 형을 잘 모르셨다가 아시게 된 분들도 이번에 진짜 많더라고요 네 선배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그리고 어떤 선배님 팬 커뮤니티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팬분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쓴 글도 봤거든요 저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에 죽어가는 오타쿠를 살리셨다고 그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참 감사드리고 우리 5330님께서 배우님 근황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뭐하면서 휴식시간 보내셨나요? 라고 네 여쭤봐 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종영했고 이게 한 회사에 감사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오피스물이었는데 이제 신하균 씨가 횡령하고 비리하는 인간들을 삼교육하러 온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감사팀장 신사일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때 정말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대사가 정말 많았어요 연기하기 힘드시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대사가 많았던 부분 말고 또 연기적으로 좀 아 이거 좀 힘들다 하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혹시? 아니 뭐 모든 게 다 힘들죠 이게 사실 뭐 항상 숙제를 하는 기분이에요 답이 없는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기분이고 어렵습니다 항상 대사뿐만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또 생각대로 또 현장에서 그렇게 또 잘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캐릭터에 대한 계산들을 처음에 어쨌든 설계를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예를 들어 10회 차라고 했을 때 10회 차를 쭉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바뀌기도 하고 막 디벨롭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참 그게 어렵지만 또 이 일의 매력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좋은 장면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의 어떤 그런 또 즐거움도 있고 이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보시면 너무 또 행복하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합니다 드라마 나올 때도 계속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하셨어요 선배님도 일단 완성분은 한 번만 보고요 현장에서 모니터를 좀 많이 하고 좀 모자라거나 수정할 부분 좀 잘 못했던 거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는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이제 아쉬워서 아쉬워서 이제 완성분을 제대로 잘 못 봐요 아쉬운 부분이 보이니까 그게 많이 보이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촬영하는 동안에 시간은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미안을 삼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맞아요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우리 1628님께서 신차일 연기의 섬세함에 새삼 놀라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표현을 정말 다양하게 하시는데 평소에 따로 연습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평소에는 뭐 평소에는 아예 저는 아예 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와 그러면 정말 연기를 하는 것은 정말 직업적인 부분으로 딱 분리를 딱 해놓는 편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도 문득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샤워하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아 여기서 연기 그렇게 했지 하고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순간들은 좀 많이 없으세요 그건 이제 촬영 기간 동안 기간 동안에만 기간 동안은 많이 반성하죠 많이 반성하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복귀를 하면서 아 거기서 왜 그랬지 좀 다른 또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부족했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면서 반성하면서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또 이번 신차일에 또 긴 대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랩과 힙합까지 섭렵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섭렵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걸쳤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약간 반 농담으로 이제 제작 발표 때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로 좀 빨리 전달을 잘해야 되고 양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힙합 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음악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랩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좋아해요 평생 씨 좀 들으세요? 저는 음악은 다 장르 안 가리고 다 잘 듣습니다 아 그럼 힙합이면 약간 국힙 외힙 이런 거 다 듣고 다 듣습니다 경연대회도 많이 봤고 아 경연대회 쇼미더댕댕 쇼미더댕 아 진짜요? 그럼 나중에 뭔가 그런 랩 지망생 이런 래퍼 지망생 경연대회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아보면 제 나이에 나이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도전에는 늦은 나이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뭐 그런 역할이 온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자 주주 여러분 이번 작품뿐 아니라 신학윤 씨의 연기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어떤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신학윤 씨의 작품 베스트 3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신학윤 씨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을 골라주셨죠? 네 원더버드의 옛날 사람 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제가 좋아하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우리 하균 선배님의 가장 좋아하는 앨범 수록곡인 원더버드의 옛날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저 신학윤 씨의 추천곡이죠 원더버드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듣고 왔고요 우리 이소희 님께서 추천곡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평상시에 선배님을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하는 분들 또 영감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선배님의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기회는 사실 흔치 않은 거니까 음 음 그렇죠 근데 라디오 출연은 제가 꽤 한 편인데 네 할 때마다 그래도 제가 항상 두 곡 세 곡 선곡해서 옵니다 아 정말요 다음에는 대화를 줄이고 네 노래로 한 열 곡 해서 아 진짜요 노래를 열 곡으로만 아 진짜요 그런 거를 나중에 선배님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라디오를 런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주주분들에게 이 작품은 한번 꼭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선정해본 작품입니다 신학윤의 인생작 베스트 3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요 인생작이라고 꼽기에는요 사실 너무 많은 더 좋은 작품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인 인상적인 감상을 담은 어떤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전 3위는요 영화 빅매치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고른 이유는요 이게 좀 액션물인데 제가 그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배트맨 1의 그 잭니 콜슨이 연기했던 그 조커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악당이지만 보는 사람까지 막 신이 나게 만드는 그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악당 역할을 언젠가 선배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팬심이 있었거든요 네 뭔가 그런 잭니 콜슨도 막 떠오르면서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런 천재 악당 에이스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저의 그런 개인적인 팬심이 조금 이뤄진 그런 영화였어요 이제 선배님께서는 뭐 선한 역할 악한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하지만 사실 선한 역할이든 악한 역할이든 다 자기만의 당위성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연기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연기가 좀 재미지가 않거든요 재미로 재미를 느낀 적이 좀 결과로 재미를 느끼고 과정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예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제가 그러는 편이라 그렇죠 즐기지를 못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럼 언제 재미있으세요? 그게 이제 전달됐을 때 아 전달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 이야기를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잘 전달돼서 그걸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뭐 이 일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시간을 그렇게 누군가와 모르는 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 결국엔 이게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제가 참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열몇 시간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제가 좀 뺏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시간을 정말 제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현장에서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현장에서는 잘 못 즐깁니다 늘 그 직업의식이 딱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진짜 선배님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성공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아니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선배님의 연기를 저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다 보면 이게 뭔가 선배님의 연기 자체도 뚫고 와서 뭔가 이 피부가죽이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선배님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나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같이 몸을 이렇게 뭔가 뚫고 관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이고 관통을 해요 아니요 진짜로 뚫어서 여기 안에 장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네 네 주주분들도 신학연씨의 인상적인 연기 많이 제보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두지영님께서 괴물의 이동식이요 어떻게 실핏줄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핏줄 혹시 어떻게 연기하신가요 연기를 어떻게 해야 실핏줄을 실핏줄 연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남현님께서 내 연애의 모든 것이요 로코 너무 찰떡이신데 신학연표 로코 또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로코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재미있어요? 네 뭐 어떤 그 장르여서 재미있다기보다 그냥 그게 어떤 이야기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느냐가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장르를 안 해봐서 또 도전이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그런 로코 연기를 또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어떤 작품이 저한테 올지 모르니까 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3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슴 덕찬 오늘 무척 설레이던 내일 빛나는 시간 속 늘 우리 함께였네 마침 맨 처음 그날처럼 우린 시작하네 아직까지 우린 모르네 눈부시 바라를 꿈꾸네 12시엔 주현영 12시엔 주현영 신하균씨와 주터뷰 함께하고 있고요 주주분들이 인상적인 작품 계속 골라주고 계신데요 우리 전혜원님께서 저는 신하균씨 추천 작품이 브레인이네요 진짜 어렵지만 이거 뽑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2위로 뽑았습니다 드라마 브레인 이게 이제 2011년에 방영된 드라마고 정말 오래됐는데 이 작품에서 신경외과 의사 이강훈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제가요 그 선배님께서 이 작품으로 이강훈 역할로 K본부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제가 오열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딱 그 드라마에서 이강훈 선생님이 첫 등장하는 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하균아리 신하균아리 그런 말도 있었듯이 저도 그 수많은 이강훈의 여성 팬들 중에서 한 명이었었고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또 신하균씨의 독백 연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너튜브에서 계속 막 이걸 봐도 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병원 휴게실에서 치매 환자분과 나란히 앉아서 자신의 속마음으로 혼자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었는데 이 장면 또렷하게 기억하시나요? 또렷하게는 아니고요 아 흐릿하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네 그 촬영했던 그 분위기나 느낌은 다 기억하죠 음 네 기억합니다 아니 이 장면이 저도 몰랐는데 독백의 교본으로 연기 지망생들에게 교보제가 됐다고 해요 무슨 교보제는 아니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책의 이 대본을 만약에 이 대본을 만난다면 독백을 만난다면 저는 시도하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왜요? 현영씨가 살아온 삶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투영돼서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0319님께서 저도 브레인에서 신학연씨 독백 연기 보고 정말 한참을 우셨다고 네 엉엉 우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8525님께서 브레인의 이강훈이요 저도 나태해질 때 이강훈을 떠올리면 아직도 자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요 또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영화 지구를 지켜라 네 김동준님께서 저는 하균 배우님의 광기어린 눈빛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구를 지켜라가 가장 인상에 남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이게 2003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사실 처음에 브레인은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나서 선배님한테 이제 입덕을 하고 이제 입덕을 하고서 좀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쯤 만났던 그런 드라마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작품의 주인공인 변구가 정말 캐릭터 소개로는 4차원의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겉으로 하는 행동은 난해하고 미친 것 같고 속에는 상처가 많은 캐릭터이다 뭐 이런 캐릭터 설명이 있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난 후에 그간 작품 중에서 변구 캐릭터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거라 그런가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와 그런 행동을 하는 캐릭터라 어렵죠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어요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저걸 공감을 다 이제 드릴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됐고 그때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왜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판초구이 같은 걸 입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살찐 게 그래서 근데 살이 엄청 많이 쪘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거 판초구이 벗으면 거기 이제 뱃살이 이렇게 러브앤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많이 찌기도 했고 네 근데 병구가 왜 병구인지 아세요? 병든 지구 아니에요? 우와 아니 그럼요 맞춘구나 그럼요 병든 지구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보고 이렇게 막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알게 된 거였거든요 왜 병든 지구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단축적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왜 병구가 됐는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지우님께서 연기하실 때 항상 배역과 한몸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배역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동안 그 배역에 머물러 계신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얄짤 없이 그냥 나와주시니까 얄짤 없이 그냥 어 안녕 하고 끝내는 거군요 네 뭐 힘들게 했으니까 또 끝나고 나면 또 잘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최근작 끝나고도 바로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편인가요? 하기나 고생했다고 딱 끝난 편이신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끝나면 이제 좀 이렇게 지우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지워지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다음 역할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 6309님께서 모든 연기가 아주 그냥 찰떡인데 그중에 하규님 본인과 가장 비슷한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이것도 저 궁금해요 싱크가 좀 잘 맞았던 거 그게 다 있어요 모든 캐릭터가 다 있는데 가장 비슷한 역할은 꼽기 어렵고 다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 몸과 제 목소리와 제 얼굴로 하는 캐릭터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162님께서 저는 가을을 맞아 신하규님의 가슴 시린 멜로 향기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로콜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슴 시린 멜로 향기 가슴이 이렇게 시린 멜로 향기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해주세요 아니 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연기 칭찬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칭찬으로 신하균 씨를 칭찬 감옥에 가둬봅시다 자 선배님 그 칭찬에 정말 취약하다라고 근데 아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칭찬을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연기 칭찬 인성 칭찬 그리고 외모 칭찬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혹시 뭐예요 혹시 다 힘들죠 다 힘들죠 앞에서 하는 거 굉장히 뒤에서 들리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그 차이구나 그럼요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아 그럼 이제 전해듣게 해야겠네요 그쵸 네 뒤에서 뒤에서 몰래 몰래 그러면 이거 좀 떠올리시기 민망하실 수 있는데 그간 들어봤던 칭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이나 좀 강렬했던 칭찬이 혹시 있었나요? 이건 좀 난해한데 싶은 거 난해하네요 네 뭐 없습니다 좋은 말을 웬만하면 잘 안 담아두고 진짜요? 네 왜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담아 담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실럭실럭 좋을 수 있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면 즐기세요 즐기세요 선배님 즐기셔야죠 네 자 우리 신학연 씨에 대한 칭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신 분들 추첨 통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칭찬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신학연 씨의 추천곡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고르신 곡은요 뭐예요? 네 박영미 씨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네 선곡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좋아합니다 네 신학연 선배님께서 좋아하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듣고 오실게요 네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노래가 나오는 동안 사실 가사를 듣고 싶었는데 또 이 시간에 제가 대화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박재은님께서 하규님 신청곡 칭찬해요 음악 취향 너무 좋으시네요 연기의 신인데 정말 겸손하세요 또 반하고 가요 라고 음악 취향이 너무 좋고 그게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연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선배님께서 겸손하신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연기의 신 아 이게 나왔네 아 이거구나 제가 성이 이제 다른 성이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이건 운명인 거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선배님 진짜 연기의 신 맞으세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칭찬 감옥에 주주분들이 어떤 칭찬 담아주셨는지 문을 한번 계속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열어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놈님께서 이거 선배님 읽어주세요 제 입으로요? 네 신하균 배우는 눈이 너무 예뻐요 잘생긴 배우들이 많지만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배우는 처음입니다 저 오늘 선글라스 꼈는데 그래도 얇은 틴트 되어가지고 또 보이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김놈님께서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배우는 처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혹시 동의하세요? 아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예쁜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배우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셨은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외모에서 가장 자신이 쓰신 부분 이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패스할까요? 우리 이성은님께서 이게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신하균님 동생분이 하시던 떡볶이집에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제 최애 음식이었는데 정말 칭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전 이건 몰랐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떡볶이집? 코로나 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평상시에 떡볶이 좋아하세요? 안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분식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분식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분식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분식 중에 떡볶이랑 오뎅이랑 순대 중에 하나만 딱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드실 거예요? 순대? 순대? 순대 그 부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내장 부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제가 사먹질 않습니다 분식을 몸에 또 안 좋으니까는 있으면 먹긴 하는데 굳이 약간 우리 정혜리님께서 웃음소리도 귀여워용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이디님께서 배우님 배우님 태어난 순간부터 지천명이 이르기까지 매 순간 귀여우신 점을 칭찬합니다 정말 걷는 거 숨쉬는 거 밥 먹는 거 웃는 거 뭐 하나 놓칠 것 없이 전부 다 귀여우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은 귀요미 중에서도 귀요미 대장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귀요미 대장님이네요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께서 평상시에 모자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또 이제 스냅백이나 이런 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럼 약간 뭔가 소년미 장난꾸러기 장꾸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서 귀여움을 자아내거든요 그 귀여움을 자아낸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인 스스로 자아낸다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근데 귀여움이 나온다 제가 머리를 막 뭐 만지고 이런 걸 잘 못해서 귀찮아서 써버릇 했는데 예전에 그냥 보통 캡 쓰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스냅백을 뒤로 쓰기 시작하니까 앞도 잘 보이고 머리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고 아니야 귀여워 보이는 거 빼고 그래서 편해서 편해서 쓰고 다니고 지금도 이제 다 올렸잖아요 답답하니까 아우 근데 그 디테일이 있었네 약간 깨우러다가 지금 그 책도 용서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선배 얼굴 너무 잘 보이고 자 좀 우리 1952님께서 평소에 모자 좋아하시는 학윤님 하지만 이제는 모자 못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자란 게 없으시니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스스로 모자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모두 있겠죠 그쵸 연기가 많이 모자라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홍재미님께서 어 시계보다 팔찌를 애용하시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하셨는데 악세서리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이런 거 좋아해요 팔에 차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 안 잃어버리세요 있긴 있는데 시계들이 있는데 시계를 시간을 볼 때 휴대폰을 다 보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크게 이렇게 필요가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면 굳이 하지 않는 편이시구나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이지원님께서 칭찬 들을 때마다 어쩔 줄 모르시는 게 진짜 귀여우세요 라고 지금 귀엽다라는 말이 지금 몇백 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오울님께서 작품이 종영한 뒤에도 이렇게 한 번씩 라디오나 예능으로 인사를 전해주실 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 다정함을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쵸 자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한 게 더 많으시다고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지원님께서 배우님 점매추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나 처음에 이 점매추가 뭐지 했는데 점심 메뉴 추천이죠 네 안 그래도 물어보려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지 네 잠깐만 생각해봤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 먹어야죠 이거를 뭘 제가 추천합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 입맛도 없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날일수록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열치 올라다가 물도 따뜻하게 드시고요 그래야 배탈이 안 나고요 맞죠 맞는 얘기죠 따뜻한 음식 우리 지원님 따뜻한 차 드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하시면 배탈도 안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아름님께서 완전 찐티 MBTI는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해봤습니다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에서도 MBTI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 검사하셨을 때는 T가 안 나오셨다고 네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MBTI 자체가 또 그 사람을 또 확 판단할 수가 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어떤 모습을 또 보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T니까 F구나 그렇죠 T랑 F가 반대예요 네 맞아요 네 맞죠 우리 이윤호님께서 하균님 저희 아까 무제한 제공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배우님은 평생 무제한으로 한 가지 받고 싶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뭐 저야 이제 일이 그러니까 작품을 계속 무제한으로 받고 싶죠 아 저는 약간 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술 무제한은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무제한 이런 데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김연지님께서 배우님 여행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여행 예능에 출연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것도 궁금해요 네 없습니다 그래도 맞네 근데 이게 들어오면요 만약에 아 이거 꼭 하긴 꼭 추천 꼭 이거 출연해 주세요 하면서 들어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다 그러면 여행지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딱 하나 추천해 주기 어렵겠지만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느 곳은 이런 면이 좋고 어느 곳은 이런 면이 좋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힘들어요 어 잠깐만 아 저희가 나가면서 그렇죠 옷을 평상시에 고르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켜지자마자 선배님이 힘들어요 나지막하게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소희님께서 배우님 단호박이세요? 착장은 완두콩인데 라고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드립을 또 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되게 완두콩 느낌 메론빵 느낌 전체적으로 되게 우리 안소연님께서 저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신하경씨의 철학이 철학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철학적인 질문 왔다 가는 거죠 네 소희님 그렇죠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정말 짧고 굽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신하경씨 모시고 주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웠고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고 네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막 이거 언제 끝나냐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다고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좀 안도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또 선배님과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꼭 작품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작품 홍보 이슈 있으시면요 꼭 12시엔 주연영을 찾아주세요 네 저희가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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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신하경씨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 OST 악덕 뮤지션의 I love you 듣고 잡으러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